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 떴다. 떴어, 떴어. 우리 작가님 떴어. 작가님!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네. 작가님.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야지. 작가님! 우리 작가님이 특별 초청했어요. 아주 그냥 초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튕겨갖고 나이나 젊어갖고 내가 그러면 또 이해 나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그래서 무슨 어머머머야. 아니, 이럴 때를 봐서 명절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서 특별 공연을 해줘야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기가 힘들다고. 바빠요. 작가님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럼요. 요새 이거 박사님도 해줄 수 있잖아요. 바바바밤. 박사님이요? 네. 박사님은 혼자서도 잘해요. 맞아요. 떠둥거려가면서 잘해요. 또 그 다음날에 구독 그거 좋아요 안 눌러져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화와요. 많이 눌렀을 때는 확실히 많이 누른거야. 응. 이번 추석에는 뭐에요? 저요? 응. 전부 쳐요. 네. 진짜로. 진짜로. 어쩜 그렇게 말을 스무스하게 해야 하죠. 내가 다 알고 있는 속셈을 갖다가. 아 전부 쳐요? 네. 이제 아줌마 다 됐네. 네. 내년 되면 이제 엄마야 되면 되겠네. 네. 응. 자 지금은 용띠별로 나가겠습니다. 네. 용띠들을. 작가님도 용띠지? 네. 작가님도 용띠야. 근데 뭐 작가님 용띠야 무슨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한대? 후에 두 살부터 해주세요. 알았어요. 자 스물두 살 경진생을 보겠습니다. 아 나 지난달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나요. 여기에 연결해서 나가는데. 스물두 살 경진생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경진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하는데. 스물두 살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그 이제 성인으로 막 발돋움 해가지고. 뭐든지 성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스무살이 되면은. 멸러증도 다 할 수 있고. 성인으로 할 수 있고 이런데. 스물두 살이 되면 어른이 조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가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뽀송뽀송 해가지고. 애기살이 막 붙어있었거든. 그래서 스물다섯 여섯 가지는. 젖먹이 살이라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연애도 하고. 때가 묻으면 이제 성인 얼굴이 돼가지고. 좀 이제는 탄탄해지지. 그래서 스물두 살 경진생들은. 우물에서 숭룡 찾는다. 격일 수가 있으니까. 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뚱 맞은 거를 바라지 말라. 그런 것 같아. 우물가에서 숭룡을 어떻게 나오겠어. 안 나오더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22세 경진생들은 그런 것 같고요. 34살 무진생을 보겠습니다. 34살 무진생은 뭐든지 해야 된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든지 지금 되지가 않는다. 자 결혼하신 분.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안 하신 분. 근데 결혼을 하신 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은 뭔가 직업을 찾아야 돼. 34살 무진생들은. 그런데 용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기가 셉니다. 여자들이. 만약에 여자가 용띠라면 남자가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자가 기가 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띠가 세다는 거. 열두띠 중에서 범띠하고 용띠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나 이러신 분들이 생일까지 합세해서 만약에 센 달에 태어났다면 사업을 해야 되고 영업적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오너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내가 거느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거느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가물이 많습니다. 신가물이 많기 때문에 봉가월에 좀 기복이 있고 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돼.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잘 되는 이런 코스로 나아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돈복이 없는 것 같지는 않는데 돈복은 있는데 내 수중에 내가 벌어서 내가 많이 저축을 해 놓을 것만큼 이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경찰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미용사 쪽이나 이런 농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면 약간 쇳소리 나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꼭 성공할 걸로 보입니다. 왜 34살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30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예요. 30대는 내가 이런 나이를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는 그런데 30대가 가장 적합한 내가 초본이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개척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이때 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0대는 이미 한 번 엎어먹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34살 무진생들은 운세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식구들하고 의의가 상해서 내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안 한 사람은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올 가을에는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9월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34살 무진생에 대해서 물어볼 말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왜 기가 세나요? 아 무진생들이 왜 기가 세나요? 무진생들도 그렇고 갑진생들도 그렇고 용띠들 중에서 요띠가 가장 셉니다. 작가님이 얘기한 듯이 이거는 상상의 동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큰 동물이잖아요. 물론 큰 거로 말려면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띠가 없잖아. 그러니까 범띠하고 혼자서만 다니는 띠를 이렇게 좀 세다고 하는 거예요. 공치도 크고 그리고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렇게 싸움할 때만 싸움하지 거의 혼자 있잖아. 그리고 용은 용찌는 저는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말한대로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동물은 혼자서 고뇌를 다 겪고 승천하잖아. 그러니까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띠 종류로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신과물이랑 이런 거를 다 태어나서 공부를 처음부터 많이 시키고 이런 분들은 변호사가 된다거나 검사가 된다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적당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영업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남의 밑에 있지 못하고 고집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센 팔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달을 잘 태어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달을 잘 타고 나는 게 아니라 내 생일달에 뭐가 안 끼거나 내가 충이 안 끼거나 원진이 안 끼거나 이러면 되는데 작가님은 충이 안 꼈습니다. 용띠들이 충이 끼고 원진이 되는 달은 9월달입니다. 9월달이 지금 9월달로 보는 거니까 음력으로 9월인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무진생들은 좀 갑갑하다. 좀 갑갑하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아마 10월달에는 그동안 밀어놨던 일을 한다고 했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만 하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10월달이 지나고 만약에 내 생일달이 만약에 9월달이 되면 조금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부딪히는 거 시험에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싸게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참 이 중에서 가게를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4살 무진생이 만약에 영업 쪽으로 만약에 음식 쪽으로 커피숍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한다면 좀 안 돼서 내놓을 것 같으니까 이 내놓는 문서에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나 가야 문서에 덕이 있고 문서에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46살 병진생을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46살 병진생들은. 안타까운 일들이 뭐겠어요. 내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거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 아닌 내 주위의 형제 일신 중에서 누가 돌아가실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수나 이런 것 쪽으로 겪을 달이 9시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살 병진생들은 상분이나 부정이나 낄 일이 있으니까 요거 잘 명심하셨다가 이분들은 내년에 이민년에 들어오는 삼재에 지금 하반기 생일이신 분들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중년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년운을 잘 헤쳐나가시려면 올해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괜찮고 내년부터 좀 힘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47살이 되겠죠 내년에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내가 생일이 하반기 생일이신 분은 잘 참조하셨다가 좀 물어보시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몇 군데라도 물어보시고 시작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8살 갑진생을 보겠습니다. 58살 갑진생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용띠들은 놀지 않습니다.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해서 가진 재물과 가진 재주와 이런 거를 뿌려야 되는데 때와 실을 잘 타고 나면 그거를 이길 수 있고 만약에 58살 갑진생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진생하고 갑진생들은 신가물이 많다. 조상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조상들이 도와주려고 많이 봉가을에 움직이시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움직이시는지 내가 신가물이라고 생각하신 분 이런 분들은 무당은 아니지만 그냥 신의 가물만 있고 이러신 분들은 촉이 빠르고 내가 고집이 세고 용지들 만만치 않습니다. 고집 그러니까 이 고집으로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일이 안 풀릴 때는 남의 말도 좀 기 기울여서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8살 갑진생들은 올해의 운과 내년의 운이 맞닥뜨려서 중간 정도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내가 일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 조금 생각하셨다가 밀어놨다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고 요것도 작가님이 말한 대로 생일달 별로 틀리니까 생일달이 내가 상반기 때 생일이던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대로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생일인 58세 갑진생들은 뭔가 갇혀있는 기분이고 뭔가 뚫려지지 않는 거고 속이 뻥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않는 인생을 거의 58세 이상 다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9세가 되면서 내가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 중년 말기에 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조금 곤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내년 일을 왜 얘기하냐 이번 달부터 그런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답답한 걸 풀어내시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가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보송인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큰 환란 없이 지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0세 임진생을 보겠습니다. 70세 임진생들은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거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자식들한테 근데 제 눈에는 지금 누가 보이냐면 자식들한테 조금 그거 뭐지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 쪽으로 보여서 좀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80세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독사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자식들한테 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옹띠들은 고집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안 죽습니다. 범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시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내년에 71세가 되면서 칠순 잔치를 걸리면서 내가 3제도 걸리고 이렇게 작년에 9수도 걸쳐오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로 느껴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황장애나 이런 것 쪽으로 안 받으시려면 이제는 좀 나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자식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임진생들은 마음 편하게 하시고 자식들한테 적을 두지 마시고 옆에 형제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이렇게 적을 두지 않으시면 2, 3개월 동안 잘 버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세 경진생과 34살 무진생, 마흔여설 병진생, 58세 갑진생, 70세 임진생 중에서 저는 그래도 마흔여설 병진생과 58세 갑진생을 뽑겠습니다. 그나마 내가 헤쳐갈 수 있고 어떤 기인을 만나든지 간에 그 기인의 덕택으로 내가 나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끼에 대해서 20대하고 70대를 봤는데 혹시 하실 말씀은 없을까요? 네. 자, 지금까지 용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10월달 운세에 그다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까 추석 명절 잘 세시고요. 우리 10월달 나쁜 운세는 달님한테 보름달한테 열심히 빌어가지고 좋은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께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ào